안녕하세요 세브엔디 입니다 아 와 와 와 와 뭐야 얘네 다이어트 이후로 밤에 안 먹었는데 오랜만에 외식하러 갑니다 너 네 투바러 노스쿨 어긴 ? 와 놀자판이구만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리 데이트? 이곳은 가야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형님의 가게에 왔어요. 우리 조카랑 함께 왔습니다. 돼지갈비 3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반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비는 여기 옆에서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갈비 나왔습니다. 계란찜도 나왔고요. 비빔냄면도 나왔습니다. 오늘 먹고 죽자. 다시 91킬로 가봅시다. 배 터질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4명이서 꽂을 때 3인분 시키면 안 먹어가지고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어서 그래요. 1,2,3 2,3 2340에서 나왔네요 아이스크림 따줬어요 꼬란지는 아빠 못 몸통은 윤회 못 윤회 아빠 살찌면 다 윤회 책임이야 윤회 빠이빠이 윤회 쌤쌤 가야돼 윤회 뽀뽀 다들 뽀뽀 윤회 쌤쌤 가야돼 어디가? 데이트 신청하는거? 윤회이랑 조카는 이따가 잘하고 들어 보냈고 오랜만에 와이프랑 단둘이 데이트를 갑니다 뭐냐 분위기 사뭄한데? 분위기 산막한데? 뭔데? 왓플로우 지금 내가 어디로 끌고 가는거야 뭔데 여기 아아 라운집 봐구나 와 이런데가 있었어? 좋다 오 시원해 뒤에 한번 가보자 와 되게 좋다 와 여기 다 보인다 카푸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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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치노? 아이스탈 아이스탈 카푸치노 핫 핫 핫 핫 핫 핫 하이볼 핫 핫 아 아이스탈 아이스탈 뭐지? 아 스트로베리?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불담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되는 건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몰라 이거 있어 ginger 무슨 맛이야? 맛있어? It's not drug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거 절대 아니래요 But I have nicotin here 아 이거랑 비슷한거라고? 제가 또 지금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는데 의외로 물담배 피던 유튜버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안될줄 알고 오자마자 이렇게 뭐 물담배도 피고 있길래 뭐지? 하고 이상하게 봤는데 하긴 이런데도 이걸 할 수가 없지 저는 카푸치노 시켰어요 아 오늘 살 많이 찌겠다 다이어트를 위해 세탁을 아주 조금만 여기다 다 뿌렸네 물담배 물담배 아우 조금만 넣는데 왜이렇게 다냐? 아 긴장되는 물담배 나왔습니다 네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입가운은 담배도 안 피면서 뭘 한다고 자꾸 가르쳐줘 왜 안 빨리냐 왜 아 무서워서 못 가야겠어 안 나와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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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오 오 오 오 네 아 안 되는데? 좋아 주ffe ум δ JULY GAMMA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 소담 옛날에 소유 담배 그 와 용기가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오네 월넉 어 잠깐만 잠깐만 심어 오지 말고 연기가 내가 안 빨리는게 못빨리는게 아니라 저게 문제가 있었네 내가 얼마나 빠는 힘이 좋은데 그치 제가 혹시나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물담배 기계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진짜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알아본 바 한국에서도 물담배 하는 바드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도 있는게 있고 없는거 있고 조절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한두개가 문제가 일어나서 인식이 그렇게 잡힌거지 나쁜건 아니라고 하네요 어이 짠 아우 마이 그동안 수고했어 또다시 등장했어요 시범 조교 어이dır 우리 Groundhog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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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특별한 건 없다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고 연기가 들어가는 느낌도 안 나요 아 나 이거 왠지 사기당한 기분이냐 How much are this one? 세브런드레야? 야 이게 세브런드레야? Maybe? 미쳤다 사기당했다 이게 빨면 여기 부글부글해 한번 빨아볼게요 야 이거 하루 왼종에 피게 했다 이거 뭐예요? 어우 황가... 황가 찐상 황가 찐상 황가 찐상 일도 없어요 황가 찐상 오히려 이게 더 화끈해 이건 그냥 수증기 마시는 그런 느낌 맛을 블루베리로 시켰는데 도라지베리에요 도라지만도 못해요 손님들 많네요 이 뒤에다 물도 안 뱉히고 있네요 남자 2명에서 하나씩 손님들 계속 들어오시고요 아 나도 이런거 하나 하고 싶다 오빠 물론 내가 소리 못먹지만 I want the light that open 야씨 니가 마실려고 하지 아? 이따가 드링하려고 하지 오래 했어 야 안돼 거절 나겠다 maybe 크로스 바 베리 파스터 이따가 많이 드링 오랜만에 와이프랑 이렇게 나와서 더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와서 또 대화하고 그런거 그런 시간을 가질까 너무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운함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때론 내가 사업가 유튜버에 미쳐서 가족을 좀 소홀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 입장에선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 와이프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 많이 받았고 제 유튜브 많이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와이프가 괜찮다고 해서 또 촬영하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를 제가 와이프 영상을 많이 찍다가 안찍었던게 다들 아시겠지만 하도 가끔씩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랬었는데 이제 뭐 와이프도 괜찮다고 해서 설마 또 이거 무담배 가지고 또 뭐라 테크를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거 아니니까 보라 하시면은 진짜 화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와이프 밤에 이런 오붓한 바 같은데 가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랄게요 그냥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자 그냥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자 괜찮아요 그냥 좋은 hi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